아, 킥 좋아. 너무 나아. 라인이 생각보다 강한데요?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라인 간격도 너무 좋고. 전통이 있는 팀이네요. 골패드렛습니다. 김민정. 뒤에서 들어온 선수를 못 봤습니다. 확실히 김민정 선수가 왼발이 두 발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왼쪽으로 잡아놀려가다가 리스가 나왔어요. 김민정 파이팅! 화이팅! 선수분들 한 잔씩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벤츠에서는 한 두 모금 정도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껴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 뛰다 오신 분야. 죄송합니다. 진세야 이게 많아서 우리가 물이 더 필요해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그럼 다섯 모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경기 한번 보죠. 패스 미스가 좀 많네요. 그렇죠. 한승훈 따라갑니다. 측면에서 돌파하는 이준범. 지금도 보세요. 확실히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내려오는 스피드가 늦어요.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잘 이어갑니다.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대 축구부. 반칙이죠. 이럴 때 낙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떤 낙법을 해야 하나? 딱 회전낙법으로 딱 나왔었는데. 아까 저희가 배웠던. 회전낙법 하면 바로 심판도 어드밴티지 주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팀이 젊어요. 평균 연령이 젊다 보니까. 모두가 뛰는 양이 똑같아요. 다 열심히 뛰습니다. 그렇습니다. 류은규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간에 가는 패스 또 끊깁니다. 많이 뛰어요. 점유율 면에서는 용인대 체육학과가 훨씬 더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볼 잡은 66분. 고현우 선수가 여기 위치해서도. 위험합니다. 박권입니다. 걷어내고 있는 양준범 선수입니다. 키퍼의 태훈이가 아닌 미미 선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이스 굿. 접는다. 나이스. 나이스 굿. 골킵, 골킵. 미미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나이스. 험윙기 선수가 지금 방금 양손을 두 손을 들고 화이팅을 외쳤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깔깔깔 웃고 지금. 양준범이 잘했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번쩍 들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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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 갔는데. 원진. 원진 오빠 체력 지금. 돌아가. 원진 오빠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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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루맨져스예요.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 병인대학교. 뒤로 주면서. 전혀 지금 우리가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포까지 백패스 걷어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뒤로 다시 주고. 또 밀려옵니다. 가운데로 연결하면서. 이거 봐요. 나도 안 두면 안 돼요. 고현우가 밀어주고. 자 우리 수비 맞고. 잡아도 되죠. 나이스. 근데 애들이 공 차는 게 다 정륜적으로 배운 것 같은데 다. 그것도 있지만 볼 쪽으로 접근이 굉장히 빠르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우리 애들이. 우리 이석찬도 지금 허재명 선수가 계속 따라 붙고 있거든요. 자 우리 주요 공격수들은 상대수기에 완벽히 잡혀있고. 이석찬도 배웠어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 이석찬도 따라갑니다. 모처럼 좋은 기회였었는데 패스가 좀 깊었습니다. 한승우. 한승우 선수가 오늘 패스민스가 조금 많네요. 자 이제 후반전을 생각한다면 이 감코진의 머리가 좀 복잡해지겠습니다. 아이 이렇게 되면 김하윤 선수가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할 정도예요. 아 아깝다. 고현우 선수도 골 차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방태훈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에. 내 거 내 거 내 거 받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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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한 번 만들어보죠. 왼쪽으로 최종우입니다. 확실히 상대는 수비 시에는 전원 수비예요. 최종 방향 10번에 권영태 선수 말고 거의 다 내려와서 수비를 하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많지 않아요. 김원진, 동메달리스트 김원진. 자, 그러나 볼 뺏깁니다. 자, 그러나 가운데서 다시 홍범석. 자, 주고 돌아섭니다. 리원규. 아, 임남규가 너무 웃겨 있어요. 다시 임남규 쪽입니다만. 헤딩. 임남규 터치 숫자가 아주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민종 선수의 플레이를 우리가 많이 감상을 못합니다, 지금. 어떤 선수가 궁금한데 말이죠. 다른 경기에 비교해 봤을 때 임남규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는다. 자, 가운데 김민종 쪽으로. 이거를 우리 김민종 선수가 어떻게 힘으로 내도 뚫어보려고 하는데 공이 오질 않습니다. 야, 수비 진리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첨첨해요. 자, 깜짝이야. 자, 깜짝이야. 자, 깜짝이야. 다른 팀보다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슷한데 약간 이제 보통 이제 상대 팀에 좀 약간 이제 저희는 전문용으로 약간 구멍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제 조금. 한 명씩. 한 명씩. 어, 저기 공략하면.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전문용으로. 전문용으로 구멍 나왔다. 하위면 안 되겠다. 꺼줄까요? 좀 물어봐. 원진. 괜찮아? 민호야. 민호야. 아직, 아직, 아직. 교체한다. 교체할게요. 원진. 아, 김원진 선수 나오네요. 오, 김원진을 빼고 허민호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그게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앞으로 좀 이상했으면 얼음 대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오케이, 잘했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원진이 오빠. 어, 얼음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원진이 오빠.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아, 이게 다르구나. 아, 달라, 달라. 아, 이게 지금 비시즌, 비시즌이셔서. 아, 올림픽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시즌. 운동을 한 번도 했어요. 쉬었잖아요? 네, 한 번도 했어요. 심패도 다를 거고. 아예 다르지. 네.